안녕하세요. 네 반갑습니다. 가수 KCM입니다. 벌써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올해는 그래도 여러분들께 좋은 음악과 좋은 노래 보여드리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돌이켜보면 좀 아쉬운 적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내년에는 이 CME도 좋은 노래랑 좋은 음악 그리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많이 할 테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. 얼마 남지 않은 크리스마스 좋은 사람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. 메리 크리스마스!